자꾸 그때를 그리고 아니까 그게 마음이 아파요 이제 LG 트윈스는 새로운 애인을 만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뜨거운 사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보게 만드는 이 순간 2볼 2 스트라이크 이 타구는 이런 순간 잡아냅니다 경기 종료 94년도에 우승했을 때 그때 투수가 장발이었고 오늘 나왔던 켈리 선수도 장발이고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났는데 아무튼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LG 트윈스는 새로운 애인을 만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뜨거운 사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애인을 만나면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하고 좋은 사랑을 하게 되면 옛사랑은 어떻게 보면 추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비교하자면 아직 LG 트윈스 팬들은 또 좋은 사랑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했던 사랑을 추억으로 간직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때를 그리고 아니까 그게 마음이 아파요 그게 마음이 아파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빨리 그 예사랑은 추억이 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수호하는 팬들 스트라이크 하나가 필요한 LG 트윈스 원 모어 투 스트라이크 자 지금 그라운드는 모든 팬분들이 핸드폰을 다 켜고 있고요 이 장면을 추억하기 위해서 지금 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내 삶의 29년전을 돌아보게 만드는 이 순간 투볼 투 스트라이크 이 타구는 1호수가 잡아냅니다 경기 종료 1호수수 1994년 가을 당신은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오늘 당신은 누구입니까 긴 세월에도 포기하지 않고 간직해온 가슴속 깊은 곳의 외침 29년만의 메아리 2023년 봉합 우승 챔피언은 LG 트윈스입니다 흑약 대체 목욕 3호수수 4호수수 6호수수 3호수수 감사합니다.